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쏘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떻게 되세요? 잘생겼어요? 이 학습은 스와힐리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. 1-10입니다. 한국어, 일본어, 중국어, 영어, 프렌치, 포르투기시, 우리 15개의 여러가지 영어로 배우고 싶습니다. 1-10입니다. 스와힐리에서 배우고 싶습니다. 스와힐리에서 배우고 싶습니다. 스와힐리에서 어떤 영어로 배우고 싶습니다. 스와힐리에서 한국어 영어로 배우고 싶습니다. 스와힐리에서 배우고 싶습니다. 스와힐리에서 배우고 싶습니다. 저는 중학교에서 배우고 싶습니다. 이 학생은, 이 학생은, 스와힐리에서 여러가지 영어로 배우고 싶습니다. 스와힐리에서 배우고 싶습니다. 이 학생은, 저는 알았어요. 여러분, 준비되세요? 1-1입니다. 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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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로 배우고 싶습니다. 2-2입니다. 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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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3-3. 타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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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3. 4-4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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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로 배우고 싶습니다. 네. 네. 5-5. 단어. 단어. 괜찮으세요? 여러분, 제가 따라해 주세요. 6-6. 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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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이홉은 쌀 reais 입니다. funktioniert. 네. 9-9. 난에 9의 소리가 나네 난에 8 9 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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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티사 10 공이 자 자 자 스와헬리 스피커 혹은 스와헬리 모자 빌리 빌리 2 빌리 3 타투 타투 네 네 5 단어 단어 6 싯다 싯다 7 사바 사바 나네 나네 티사 티사 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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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한국어 언어 건강하게 안녕 안녕 다 다 좋은 여러분 신뢰